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내일은 바로 우리 민족 체대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밝은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비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저희 베리베리를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처음 방송된 저희의 첫 리얼리티 지금부터 베리베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